안녕하세요. 조사활동입니다. 오늘은 그냥 건강식. 그리고 아침에 식사하기로 했어요. 저는 건강식. 건강식. 저는 건강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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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뱃뱃뱃 제가 하반인데 씨는 먹으면 안되는데 씨는 먹으면 안되는데 씨빼면 아무것도 먹을게 없잖아 씨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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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씨빼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러분들 이거 씨빼면 먹을 거 없어 씨빼면 이게 다 씨빼면 맛있어 ür tout Honk 참깨 MONT 매콤한 고춧가루 . . .